아휴 더워 너무 와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이 너무너무 와가지고 밖에 왔네 아휴 밖에 134도네 역시 아휴 잠이 그냥 샤워를 10번을 10번을 해도 잠이 오네 따뜻하게 포근하니깐 날씨가 따뜻하게 포근하니깐 잠잠 어휴 잠이 와 포근하니깐 안좋아 포근하니깐 잠이 오지 여기 밖에 나가니깐 환장하네 환장을 똥똥 똥 싸고 환장을 하네 환장을 해 추아와는 별로 머리가 안좋아 고등 위치위보가 머리가 좋은거 같아 고등 위치위보 고등 위치위보 고등 위치위보 고등 위치위보 고등 위치위보 고등 위치위보 최 Conservation 야채 가게가 이 가까운데 없나 이 가까운데 дал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네 밖에 나오는거 ект 환장하려 환장하려 계단에 똥싸고 환장하려 환장하려 쓰레기를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2, 3일에 한번에 나와야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갈까? 저기 저기 한번 갔다 올까? 가자 이제 가자 갑다 가자